마음이 더 이상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이러한 단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탈열반으로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37조도품 중에서 중요한 칠각지와 팔정도 이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칠각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각지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 굉장히 쉽게 깨달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성요소입니다. 첫 번째, 영각지라고 해서 사념체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삿띠는 불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삿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나 자연화교 이런 데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삿띠, 알아차림을 통해서 네 군데 어디? 신수신법. 신수신법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택벅각지입니다. 택벅각지는 뭔가 하면 바로 선이냐 불선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정진이랑 같죠? 위리아 할 때 우리가 정정진 할 때 바로 선은 십선법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선은 일어난 선은 키우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꿈 노력을 하고 일어난 불선은 제거하도록 꿈 노력을 하고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도록 꿈 노력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택벅각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수행하는데 몸의 어디를 봐야 하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도 계신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택벅각지는 내가 항상 하고 있는 행동이 선이냐 불선이냐를 항상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택벅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각지입니다. 정진각지는 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진각지입니다. 그리고 희각지. 희각지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희각지나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경안각지. 희각지.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거죠. 희각지는 글자 그대로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 두 가지가 사념처 택벅각지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념처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희각지나 경안각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도 중요하지만 희각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행을 오래 할 수 있고 수행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희각지와 경안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다리만 아프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고 온대가 다수신다 그러고 어깨도 아프고 못 앉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삽대로 해서 선정 사마디에 들겠습니까? 정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각지와 경안각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뇌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쁨이 막 넘쳐나고 희열이 느껴지고 그리고 몸은 이렇게 부동자수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굉장히 몸이 편안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몸이 사라지는 이러한 경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데 아플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단계는 선정의 단계에 들면 몸의 사라짐의 현상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덤, 정각지죠. 그리고 사각지 우리가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에 들어서 굉장한 기쁨이 왔다가 다시 평안해지는 상태 더 이상의 어떠한 들뜸이나 기쁨도 없고 그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그리고 오근오력 그리고 칠각지 수행법 37조도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을 꽂아라고 하면 첫 번째 산염처를 꽂고 두 번째로 저는 칠각지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칠각지 안에 이미 선, 불선, 정진, 정정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 꼭 느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수행의 정말 참맛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희각지와 경안각지 그리고 산매에 드는 정각지 그리고 그것조차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기쁨도 없고 어떠한 희열도 없는 마음이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상태 바로 사각지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칠각지가 정말 우리 수행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경전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영각지입니다. 알아차림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알고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깨뚫어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고 깨뚫어 아는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영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법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법각지 그리고 정진각지 그리고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게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전에 어떤 어떠한 이러한 평안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그것을 바로 깨뚫어 알 때 내게 평온한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있다고 깨뚫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칠각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퇴할 때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항상 강조를 하셨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칠각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3년치에 대한 사퇴가 일어났는지 대해서 바르게 알고 어떻게 4년치가 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뚫어 알고 그것이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에서 바르게 알아라는 것이 칠각지입니다. 영각지죠. 그리고 택법각지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선을 택하고 있느냐 불선을 택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택법각지입니다. 절대 다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수행하는데 이 수행을 택한다 저 수행을 택한다 그 택법각지가 절대 아닙니다. 선을 택하고 있느냐 불선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택법각지입니다. 그리고 정진각지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선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진각지입니다. 그리고 희각지는 내게 어떠한 기쁨과 환희심 희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희각지고 그리고 경안각지는 내 몸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차리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평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지 그것을 바로 깨뚫어 아는 것이 바로 경안각지입니다. 그리고 정각지는 내가 삼매에 들었으면 삼매에 들었다고 알아차리고 내가 삼매에서 벗어났으면 삼매에 벗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각지가 되고 사각지는 마음이 평온하고 더 이상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평온한 상태로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 마음이 사라졌는지를 깨뚫어 아는 게 바로 사각지라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바로 칠각지라고 합니다. 이 칠각지의 중요성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몸의 고통이라든지 즐거움이나 희열을 맛보지 못하면 수행이 전년 즐겁지를 않습니다. 지금 선방에 많은 수자님들께서 이렇게 선방에 앉아계시지만 어떠한 희열이나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 몸과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선정에 들지 못하고 앉아있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정진을 하는데 12시간씩 앉아서 그 희열과 정진과 삼매에 들지 못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온 삭신이 다수시고 온 몸이 다수십니다. 저도 선방에 다녀봐서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삼매에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시간 5시간, 6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5분처럼 느꼈는데 금방 5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망령과 그리고 잡념이 들 때는 이제 한 1시간쯤 흘렸겠지 싶었는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그리고 사각지 즉 다시 말해서 기쁨과 희열, 몸과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삼매듬, 그리고 삼매를 뛰어넘어서 마음이 더 이상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이러한 단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탈 열반으로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셨죠. 이 팔정도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37조도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념처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든지 아니면 높든지 행조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정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행동을 할 때 하지만 이 팔정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도 다섯 제자를 만났을 때 최초의 설법도 바로 팔정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되실 때도 그 102살 된 외도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 게 바로 이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팔정도는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가지가 됩니다. 1번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정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제대로 정견으로 바라볼 때 생각을 바로 하게 되고 이 생각을 바로 했을 때 말도 바로 하게 되며 그리고 행동도 바로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정사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직업을 가질 때 이러한 노력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정정진, 선, 불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불안한 마음도 없고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팔정도의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정견부터 해서 정정진까지라면 또 다른 수행을 하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정진부터 해서 정념,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념은 바로 삿디, 즉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를 이야기하고 정정은 사마디, 즉 삼매에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정정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진은 팔정도에 왜 정명 다음에 정정진이 오고 정념 위에 바로 정정진이 오는가 하면 이러한 정정진은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든 수행을 하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정정진이다. 그래서 정정진이 바로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정도에 대한 말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팔정도의 중요성은 부처님께서 바로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부처님께서 중의 이렇게 여겼을 만큼 팔정도의 개념을 정확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37조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조도품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해탈로 가는 37가지 수행법 즉 다시 말해서 사념처 그리고 사정건 사여의족 오근오력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총 3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대해서 제가 각각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념처와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정건과 사여의족 오근오력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사념처, 사띠빠따나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37조도품 중에서도 사념처와 칠각지 팔정도는 꿰뚫고 꿰뚫어 알고 이것을 꿰뚫어 알고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바로는 수행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염호와 이역의 단계를 거쳐서 해탈열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수행법 37조도품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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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